괜찮아 괜찮아 안되지마 자 오늘은 뭐에요? 오늘은? 엽떡과 핫도그를 먹어볼까요? 엽떡 4단계랑 5단계 5단계? 제일 매운거 엽떡 제일마음 제일 매운맛이랑 엽떡 제일 매운거 치즈추가랑 명랑 핫도그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요즘 핫도그에 떡볶이 먹는게 미용인거? 알죠? 이렇게 먹는건가? 네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대박사건 맛있겠죠 저도 알아요 우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급이다 내가 역대급이란 말 너처럼 자주 안쓰잖아 대맛이지? 응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급이다 내가 역대급이란 말 너처럼 자주 안쓰잖아 근데 매운국수가 역대급 매울걸? 근데 매운국수가 역대급 매울걸? 근데 매운국수가 역대급 매울걸? 치즈만 건져 먹었는데도 매운게 올라와 조금씩 근데 나도 많이 패겠다 옛날에 옛날 먹방 처음 했을때는 엽떡 엄두도 못났거든? 그치 지금은 먹으라고 하면 난 먹는다 사람이 우리가 많이 늘었어 알게 적응의 동물이야 응 왜이렇게 맛있냐? 매운데 왜이렇게 맛있어? 야 이거 진짜 혈기적이다 말아먹는거 안 돼 안 돼 안 보여 거기 그거 무슨 핫두그야? 그냥 핫두그 안 돼 나 먹을래 이거? 응 왜? 굳이? 그리기 못하겠어요 그냥 응 응 그렇게 맛있니?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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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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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치즈 때문에 매운맛이 더 맛있어진다 안 매워 하아 저는 이렇게 처음 먹어보거든요? 개맛있네요 이거 핫도그 엽떡 콤보? 응 원래 저는 엽떡이 허니콤보를 시키는데 먹으면 허니콤보보다 애기 낫다 어라? 뭐하세요? 왜? 계란 있어 또 아 그래요? 어라?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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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매워 어 치즈 봐 맛있어 또 감자 같기도 먹어도 개맛이는 거 이 새끼 먹을 줄 아네 와 보이죠 보이죠 있었어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해? 치즈 있는 부분 해야지 아줌마 치즈 좀 추가해주세요 치즈 다 떨어졌어요 예 이렇게 아 That 네 보니 매울 땐 계란찜 토하세요 목말라 쿨피스 왜 쿨피스인줄 알아요? 매울 때 쿨하면 피스 형아가 찾아온다 쿨피스 그래? 아니 병신아 아니야 맞아 병신아 피스가 찾아와 쿨피스 어우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눈물맛 나는데 맛있냐? 맵긴 맵다 그치? 맵지 치즈 먹으니까 많이 중화되는 것 같아 응 완전히 중화중이야 완전히 중화중화용이야 어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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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더 있는거 맞아? 어 메추럴도 있고 치 저거 저거 그것도 있어 어? 메추럴도 있고 계란도 있다고 계란 없는데? 있다고 계란 두개 시켰다고 먹는데 쌍놈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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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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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소 치즈 짙 찍어 가지고 돌려 갖고 떡볶이 국물이랑 해갖고 와 이 새끼 먹을 줄 안다. 와 이거 진짜다. 오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가위 추가요. 가위 추가도 있으세요? 응. 여보세요 여러분. 잘라줘요 이거. 팔 아파요. 실수 진짜 손가락 자르시는 거 아니죠? 와 그거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김말이 진짜 중요한 건? 김말이는 하나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음. 와. 전나 싸가지 없다 진짜. 야 비주얼 어떡할 거야. 와 씨. 아 이게 얼마만의 엽독이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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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다 같이 먹 glamourence. 굿 aka muv. 잘랐어. 와. 길치. 와 그렇죠? 존나 맛있어? 맛있어 죽겠어? 사람이 이게 사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 맛을 나만 혼자 먹는 거는 정말 또는 삼강오르는 어긋난 짓이야 정말 더 먹어보고 정말의 기쁨을 나누랬어 그럼 배불름도 나누고 우리가 우리도 그렇다고 등따시게 배부르자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듯이 나도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찍는 거이듯이 그치? 아 뜨거 아 뜨거 배불러 조금만 더 먹어 야 지금 배부르다고 하긴 너무 많이 남았어 치즈 추가한 것도 다 못 먹었어 방법이 하나 있어 갑자기 풀려나 봐 아 아 아 아 아 고기는 해제 뒤졌다 아 지졌다 치즈 제가 옛날에 사귀던 잔이와 친구가 이거 좋아했는데 누구? 편집 안한다 참고로 이건 편집 없어 원래 진짜 말조심해야돼 트루만거 그대로 다 나갈거야 괜하지 트루만거 상관없거든? 응 트루만 빼줘라 아 그거 안돼 아 빼줘 안돼 안돼 제가 이 감자 박힌 핫도그를 좋아했어 뭐에요? 얼마나 먹었냐고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뭐해요 본인은 꿀팁있다니까? 바질을 풀러봐 바질 풀러져있어 아 그래? 어 아 애초에 못먹거든 나는 바질 아 애초에 못먹거든 나는 바질 응 나는다 꿀팁도 나는수록 배가 됐고 꿀팁도 나는수록 바같은다 이랬어요 응 야 중국당면 있어? 어 맞다 중국당면 안 먹었다 응 아 씨 중국당면은 생각을 못했네 중국당면 음 음 음 음 음 뜨거워 아 아 배불러 세월이 배불러 세월이 배불러 아 저 우리 배부르다 하지말라고 와 알았다고 불러주겠다고 그만하라고 죽기 싫지 않으세요 저도 죽기 싫다고 한빈이 일로오세요 온다 온다 신나서 온다 역대급 맛있어요 근데 진짜 치즈반 엽떡반 치즈를 또 많이 먹어줘야 돼 건져 건져 그냥 다 먹으면 되지 그냥 싹 건져 너무 큰데? 괜찮아 다 먹으면 돼 와 졌다 미쳤다 내 머리에 흐르는 게 피일까 땀일까 얼만큼 매워요? 많이 안 매워 아 아 비 땅 내가 위로 올려 그건 왜 깨가 뿌려져 있어? 몰라 치즈 들어간 다음에? 응 체다 체다? 체다 먹다 체한다 그만 좀 하게 해줘 소세지 들어갔다 소세지 들어갔다 비주얼 좋은데? 그거 같아 치즈돈가스 맛있어? 치즈가 맛있어? 응 와 뭘 먹는 거야 치즈덩어리 먹는 거야? 개 맛있겠다 팔 올려 팔 올려 팔 올려 어때요? 치즈돈가스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치즈돈 보다 더 진한 치즈야 손 떼어? 어? 손 놨어? 졸업했어 너무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케찹 애들 사랑해 케찹 애들 사랑해 왜요? 먹는데 괴도 한 거들어 거지? 괜찮은데 배 안 묶어요? 배 안 묶어요? 쓱쓱 건들지 마세요 이거 왜 틀어놨어? 싸운다 배 안 부르세요? 몰라 드실 것 같은데 저거 더 먹어도 돼요? 빨리 드세요 기가 막히죠? 질이죠? 너무 맵다 근데 아니 이게 매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응 꾸덕꾸덕해요 치즈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치즈만 엽떡파 아니야 나 먼저 들어갈게 너가 마무리해 이건 치즈 덩어리에요 우리 다 먹어야 돼 이거 아니야? 안녕 자 줄 서시오 이빨 나갔어 자꾸 이빨을 만져 응 아아 아 씨 아 씻깔나지 아 핫도그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나 맨 처음에 먹은 거 얘가 먹은 거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이야 아 맞다 나도 맨 처음에 먹은 거 감자 마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소세지 만들어 놓은 거 응 감자 좋아하네 너도? 내 전애야 친구도 감자 좋아했는데 혹시 이름이 편집 없어 그래서 말하면 안 돼 이거 편집 없는 영상이야 아 편집 좀 해줘 그거는 아 싫어 네가 실력 먼저 언급했잖아 네가 먼저 있어 네가 먼저 있어 U와 M이에요? 예? 응? U와 M이요? 음 큐 amura 탱탱탱탱탱탱탱 주식 이케 deer 아직 많이 나갔는데 아 지금 메모리에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용량 아직 괜찮아요 저분 모른척하면서 개그친거 봐봐요 이제 개그 욕심까지 내잖아요 짬 찬거지 저분이 웃기면 저는 그게 진짜 완전 웃기나요 나도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아니 아니 진짜 그냥 아 진짜 궁금해서 아 시지 마시라고요 저 고칼 젓갈 때 웃겼잖아요 네 인정 뭐 하시려고요? 안 들어가 이게 다 먹여고 보내버리게요 맛있지 맛있지 계란찜 땡긴다 먹어봐 근데 여기 치즈가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지 별로 안 맵다 어 제일 매운맛인데 치즈가 확실히 그걸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 중화요리 마냥? 응 중화동에서 아 중화동에서 중화요리 먹는 거 마냥? 응 이 얼굴을 상중으로 치면 중화인 것 마냥? 응 넌 하하니까 와 이 친구가 제대로 먹네 너무 맛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아 중위 좀 해봐 야 야 야 야 이거 먹방이야 욕먹을 줄 알았다고 대홍이는 재미가 많아 아 진짜 야 너 퇴근할래? 나 민지랑 하고 갈게 어? 야 진짜 그럴래? 그림상? influential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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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갈래? 저는 더 있으면 더 악플을 쳐먹거라 태권도 얘네들이 뭐 그래서 퇴근할게요 잡지 말자 우리가 하자 둘이 이리 와 이리 좀 이리 와 가까이 와 이리 들어가 우리 너네 열받게 하면 가려버리기 아 하지 말라고 가려버리기 바지 벗고 있었어? 응 나도 벗고 있어 아 그래? 먼저 해결되세요? 어 먼저 가 지피디를 불러와야 해결될 것 같은데 야 이게 역대기 몇 인부냐? 대여리 불량 확보 아니 여자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거 남자도 봐 뭐 여자라고 좋아합니까? 아 그래 그니까 왜 그 여자라고 좋아하냐고요? 안 돼요 편집 안 돼서 말할 수 없어 아 꼴떡대 확실하면 확실히 꺼질거면 확실히 빠지세요 확실히 꺼질거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민지 단독 마이크까지 쳤다 이게 뭐 유튜브인가 그거예요? 아 따라한다 내 드립 따라한다 내 드립 따라한다 아 저 자기만의 드립을 창조해 입술에 너무 가까워요 어디서 탄내 나지? 입술에 가까워지니까 아 아 아 아 아 네 어디서 존냄새 난다는 다음에 존마님이 옆에서 담았는지 못 봐요? 뭐랬는지 아는 사람 뭐랬는지 아는 사람 댓글 좀 자 퇴근합니다 해가 어 진짜요? 아 설거지는 하고 가라 근데 와 너무 맵다 다음 사람? 해 사치 이거 한번 먹고 치즈 덩어리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종절랑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종절되신 너 멤버야 아 저분 진짜 가세요? 진짜 가려고? 진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놀래요 아 뭐야 가 방송하다 간다고요? 아니 마무리에 필요하면 나와있을게 그럼 가 재울 오빠 재울 씨가 오늘 아버님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족 가족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야 된대요 네 실제로 가 아 인사하고 가세요 아 또 귀여운 척 하려고 온다 온다 또 아 아 아 도와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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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번에 가지 처참 도와띠오 도와띠오 한 번에 안 가는 친구야 저 친구 도와띠오 다음 누구죠 아 여ogle 영덩을 dr 이거는 바로 대기서하면 안 돼요 오 물이 한텐데 아 Cameron 아, 왜 받아? 아, 여기 그대요. 통통통. 아, 더워. 아, 그 저거. 아, 드럽게 안다시네. 아, 그 저거. 아, 드럽게 안다시네. 뭐야? 뭐야? 그 저거. 아, 왜 저래? 아, 다 먹고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거. 아, 너무 많이 남았는데? 빨리, 빨리 이거 불러요. 먹지 말자 그냥. 네? 먹어야죠. 이거 먹으려나? 응, 이거 다 먹어야죠. 뭐, 그럼요. 세PD님. 여러분. 세PD님. 지PD님. 강PD님. 다오세요. 젓가락 가지고 모여주세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역대급 맛있습니다. 역대급 맛있어요. 젓가락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앞접시 필요해요 하나? 아냐아냐 당신 먹을 거 여기 앞접시 있어 앞접시 있어요 있어요 치즈랑 먹으면 안 매워 오케이 아 근데 안 매워요 근데 치즈랑 먹으면 먹으면 알아요 여기 이런 거에요 너무 애맙았다 먹은 거 맞아요? 깔짝냥 가져가시죠 봐봐 민지 아 아 그거 알아요? 내 입 닦은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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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너무 더러워 진짜 살려줘 찐테너빵 치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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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할게 하지마 건드리면 또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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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말했다 어 내가 이따 편집하면서 알았어야 되는데 콜피스 여기 있어요 오늘 엽떡 플러스 명랑핫도그 네 개 플러스 주먹밥 두 개 플러스 계란찜 플러스 민지찜 에이 못 쓸 거 하지 마세요 왜 왜 왜 민지찜 왜 못 써 야해 왜 야해 자르세요 자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먹방 완료 언니 어떻게 하나 이건 이거 없어 안녕 안녕 안녕